슬퍼하지 않아 눈썹을 이렇게 입고 있어 아 원래 노래를 하던 친구가 아닌데 특기를 만들기 위해서 눈을 감고 바람을 지켜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진주씨 표정은 집에 있던 분하고도 달라요 먹던 남은 집을 먹던 분과는 다른 저번 시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앞부분은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 이제 너가 심리적으로 거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너가 목구멍이 막히면서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지?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여기 신대 신대가 있네 잘 가르친다 눈이 감고 저 친구는 눈썹을 너무 가르치고 시켜봐 저 친구는 눈썹을 감고 저 친구는 눈썹을 감고 어렵지? 네 다음 시간으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배워서 얼마나 많이 들었니 진짜 잠조개 과자 아닐까 우리 모두? 그럼요 아빠를 위해 난 선택했을 뿐 하지만 난 이렇게 자유를 잃었어 이 악마 언제나 언제나 양마 양마? 양마? 양마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가자 지금 이 노래 잘하겠지? 여기다 보죠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락시 큰일 났고 말하네 친구들이 연기를 잘합니다 모두가 락시 하면서 약간 보여줄 거야 이 심장을 뜯어서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 있지 그 몸에 달리지 않으면 여기서 세게 가고 섹시 락시 헐 항상 약간 교태 다시 부리고 멍청한 정비공의 아내는 안녕 누구? 락시 섹시 락시 헐 본인은 스트레스 풀러 가셔